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러네요? 알파 잘하는 친구네? 이거 도벽일때는 1렙때 맞다 치면 안돼요 상대 집가면 개이득이거든요 돈 뽑고 그래서 도벽은 일단 초반은 사리는게 제일 좋지 1렙일때는 오지게 쳐맞으니까 예약이 있음 손으로 사리 2라운Chair distribute 3라운드 전자로 금으로 타는 5라운드 16라운드 먼저 머가리를 들으면 Q 쏘러 오죠? Q 쏘는거 개 아프네 와 1레벨때부터 3폭탄을 쓰다니 기성지압 C붙었네 아 저 갱플 징고 잘하네 아까 말파이트도 잘하더니 너 방금 안썼어? 나한테 안썼어 방금? 아 아 오 나이스 이러면 이득이지 아 왜 밀었지 이거? 명이는 이름이 아닌 진장에 있는가? 이거 뭐 집 바로 왔는데 갱호는 그런건 아니겠죠? 쇠주안이 뭐 바로 오진 않겠지? 반숙하면서? 뒤로 빼주고? 술통 맞으면 아프죠? 아니 정말 아직은 고소가가 없었지만 욕먹이 안좋아 계속 중간에 후 성격이 안좋아 유기한 어 여기 언제 왔어? 살금살금 피해주면 되죠 아 방금 못봤네 그것보다 치명적 속도 실화야? 질게미 아니면 저거 빡게미야? 아 잘한다 아 나잇다 아 들켰다 저렇게 빠르냐 아 기동신 방금 대기타 가지고 잡으려고 했거든요 개빠르네 근데 한곳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몸 와 탐켄치도 초시계를 드네 지린다 진짜 초시계가 대박이네 템 봐 보통 얘도 초시계 들고 얘도 초시계 들고 들어야지 정상인데 다른 애들 안들었네 아프다 아프다 아 아 이걸 맞았네 아 이걸 맞았네 아 아 아 이렇게 해서 집 보내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들어갔어도 못잡았을거에요 궁때문에 오히려 슬로우때문에 죽었을수도 있겠다 들어갔으면 까비 얘 아직 플래시 없거든요 빼자 그냥 아 아 아 나이스 이런 개 나이스를 쭉 빼야되겠다 쭉 빼면 살쪄 근데 브릿축제에 와서 오랜만에 쓰니까 뭔가 되게 부드럽다고 해야되나 저는 제 컨디션에 따라서 스킨마다 그게 부드러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맞으면 어떡해 우와 잘한다 어 헬로 비선지압 펴주고 빼기 개졸었죠? 나 죽었냐? 나 죽었냐? 죽었네 아깝다 아 그래도 한명 데려갔다 나이스 플래시가 좀만 빨랐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이거 타워 욕심내다가 괜히 죽었네 타워 깼어야되는데 서로 타워 깔릴 일 없겠지? 타워는 내가 깨고 싶거든 저 타워 정말 맛있거든 저 타워 정말 맛있거든 저 타워 정말 맛있거든 소셜 하나 팔아주고 월스트 타워 암생결님 하이야 헬로 너 이제 죽었어 미안한데 아 내껀데 아 포브 뺏겼어 그냥 이거 피즈 태우고 다잡았어도 되었을 것 같은데 피즈 부른 다음에 그냥 다잡아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 저거 왜케 웃기지? 치명적 속도 세조아니는 진짜 개꿀잼인데 치명적 속도라니 안 돼 죽지마 안 돼 죽지마 정말 학살 중입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복지 샤넬 샤넬 이동속도 여기 해볼만 하거든? 나 피읍좀 하고? 아 잠시만 아 이거 무채빠 저거 못씹었어 아니 피시컬이 왜이러지? 진짜 좀만 잘하면 다 잡은건데 피시컬이 너무 9덩이다 오늘 오 잘하네 근데 게임이 진짜 극과 극인것 같아요 이길때 쉽게 이기고 질때 쉽게 지는거? 아니 질때는 좀 힘들게 진다 일단 좀 아쉽게 지죠 근데 이길때는 진짜 쉽게 이기네 보니까 팀이 전체 다 잘하니까 니달리 좋아요 매우 좋은 챔프에요 양악하기엔 진짜 좋아요 말리면 쓰레기 챔프인데 진짜 좋은 챔프에요 진짜 좋은 챔프에요 혼자 게임을 그냥 갖고 놀아요 니시는 좀 그러기에는 조금 부족해요 맞추냐? 와 이걸 맞추네 이걸 맞추네? 어 엿다 날릴 줄 몰랐어 누가 봐도 엿다 날려야 정상 아닌가? 개고수인데? 미쳤다 미쳤어 너무 잘하네 맞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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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중하다가 영어로 뭐지? 근데 우리 조합이 상당히 별로거든요 가볼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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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알아서 죽여라 잡을 수 있잖아 못 잡네 명예는 이름이 아닌 심장에 있는가? 영잘할.. 영잘할.. 영잘할 부분도 계시네 비틴 살았거든요? 죽었네요 죽었네요? 계속 불이하네 계속 거의 탱시브 탱시브급인데 이거? 진짜로 이거 탱시브인데 이거? 아이 병 올만나봐 이게 탱시브급이 딱 수건가면 좋긴 한데 딱 수건가면 좋긴 한데 아이고 포커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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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비 무대쌈하면 아마 서렌버튼 한 번 나올 것 같은데요 빵 에바야 에바야 너무너무 들어갔다 이걸 아이 가장 좋겠다 아 란드올까 아롱 나이스 지지 방금 그냥 궁 계속 연타했어요 우리팀 짤짤해 cc기가 좀 있어서 탈리야 나이스다 나이스다